아 진짜요? 이렇게 다 중국처럼 같이 갔다 왔고 안녕? 썩준이 아직도 침에 많은데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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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세우지 자 셰프님 지금 하는 행소는 뭐예요? 응 셰프 안 해요? 왜 웃어? 자 이분이 그.. 셰프 아니에요 그 유명한.. 네.. 다니엘 오마카세를 하는.. 다니엘님이고 셰프는 아니고 뭐예요 그럼 형? 정체가 뭐야? 나? 네.. 이분.. 이분은 치과이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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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있어 치과이산들 왜.. 왜 이런 거래요? 아.. 아.. 할 말이 없잖아 본인도 모르는 거야 알아 근데 차가 말을 못해 그럼 너도 같이 쓰자 아니.. 음식을 놓치만 말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려가 아.. 오늘은 하던 중 이런 날 없었어 진짜 이게 사이즈를 봐야 돼 이 솥단지 사이즈를 그래야 트러플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거든 간다 네 와.. 오늘 다 먹을 거야? 응? 왜? 와.. 쟤가 바로 그 사람 인상 아.. 진짜 크다 와.. 형 그거 간지 나는 걸로 썰어야지 아.. 소리 좋다 오우씨.. 무섭다 야 엄청 잘 가는데 너무 너무 두꺼워 어.. 도나쳐 네.. 방금 간 거는 이제 중국 운남산 트러플이고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산 아.. 이탈리아에서 온 블랙 트러플 와.. 돈 뿌리는 거 같은데 와.. 색깔 좋다 와.. 이게 뭔가 단백이 예쁘다 진짜 중국산이 훨씬 예쁘지 그러니까 와.. 단명 이거 딱 단명이 되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화이트 트러플인데 이게 그중에서도 알바자는 요렇게 띠가 둘러져서 나오고 요게 대충 한 100g 정도 되는데 현지에서 한 50몇만 원 하는 거야 우와 한국 들어오면 뭐 관세도 묻고 이거 하면 70만 원짜리라고 이거 한다고 자 이게 중국 운남산 트러플 요게 이탈리산 트러플 사실은 겉모양도 다르고 소개 모양도 달라서 요거 구별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요게 프랑스산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야 소개도 아 운남성세요? 운남께 요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중국이 너무 크니까 요거랑 비슷한 품종이 또 있어 왜냐면 트러플이라는 게 한 종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한 240개 정도가 있거든 어떤 거는 나도 구별이 안 가 난 사실 보면 아는데 구별이 안 가 요새 오늘 이것도 특별해 그게 뭐야? 발사믹 어? 응? 발사믹 이거 생명을 들고 찍어도 돼 어우 근데 이 근데 여기다 갓 속에다가 발사믹 하는 거는 누구 레시피예요? 내 거 아 진짜? 먹어봐 와 향 두 종류의 트러플이 들어간 망어 먼저 먹어 망어 먼저 내가 오늘 내가 찍게 한 거야 와 본인이 지금 직접 만들었다고 자랑하신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걸 집에서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렇게 수집고 이렇게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데가 내가 봤을 때 진짜 나쁜 날 이 정도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아주 작고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그렇지 기본 사이즈는 이거는 가스오라고 가다랭이 근데 이거 발사믹 근데 이거 발사믹 음 간절곤을 부르고 이거 아니에요 응 맛있네 와 요리 좀 한단 말이야 응?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맛있어 흥미 단맛이랑 그러니까 대박 고급스러운 단맛이네 이거 뭐 형 먹으면 되는 거야? 응 어우 어우 오늘은 예지가 찍는 걸 생일인데? 이런 걸 비교해보낸 생일인데? 그건 사실인가? 매우 사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응 그니까 이건 이건 언제 절인 거야 오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걸 위해서 지금 일본 가서 장을 봐갖고 오신 진짜 어디로 왔어? 오늘을 줬어야 돼? 응 요리사분이 설명을 안 해주시고 말이야 어디 가셨어 딱 보면 뭐야 이게? 장어 장어 근데 이거는 일본 말로 운학이라고 하는 민물장어 맞아 민물장어가 사실 이 정도 사이즈 나오기가 진짜 힘들지 아 집에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굽는 것도 진짜 이건 미친거지 크 솔직히 언제? 어우 소리 좋다 이거 장어는 몇 시간 구우신 거예요? 40분 응 원래 이게 그래서 원래 쪄야 되는데 나 찌는 방식은 안 해 응 원래 이렇게 두꺼운 거는 한번 쪘다가 이렇게 뭐 일본식으로 하기에는 하려면 좀 아 이거 다니엘 오마카세가 배고픈 거구나 이거 배가 고파 오늘 신중하신 로젤 지금 먹는 게 낫 응 이거 인당 한 접시? 응 한 쪽은 사례하고 한 쪽은 그냥 먹어 막 우선 바베큐에서 여러 번 디핑한 사례야 그래서 조금 스노키 이게 맛있어 보인다 그러게요 사례 두툼 내가 바베큐 나갈 때마다 사례거든? 이 앞에 풀떼기는 풀떼기 시래기 시래기 응 아 시래기에요? 이게 더 맛있다 장어 같지? 맛있지 장어는 어느 나라 거예요? 국사 아 한국사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이트에 장어를 어디서 사는 거 자체를 모르잖아 아 아 이거 이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 이게 대게 암껏은 빵게라고 그러잖아 빵게를 잡는 것도 불법이고 먹는 것도 불법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이 대게 암게를 먹거든? 우리나라에서 팔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일본에서는 파니까 일본 가서 사온 거야 아까에 그 대게를 살과 알과 내장을 발라서 각종 그걸 믿고 오늘 제일 싼 운이 오늘의 싼 해수운이 저것도 한 형 5천엔 하지 않아요? 맞아 7천엔 세네 어 그니까 오늘의 캡이예는 지리산에서 나오는 안생캡이예 오세트라 캡이예 100g 내가 이거 소비자가 45만원? 아 진짜 업장에서 쓰기는 정말 힘들겠네 업장에서 쓰기 힘들지 여긴 업장이 아니지 여기는 그냥 가정집 집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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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선생 뭐 이런 느낌 솔직히 조용히 하는 놀이 어렵지 않아? 그냥 뭐 이거 다 재료지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다 그냥 재료 자른 거잖아 이건 뭐야 어 좋은 거 자른 거 좋은 김 김도 좋은 김 좋은 김 비싼 김 이게 캐비어가 여기 왜 들어가냐면 내가 보기에 간장이 부족해서 알마카시 간 맞추려고요? 간 맞추려고요 간 맞추려고요 고 고 름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시중에서 요 한 적씩 팔면 지금 얼마쯤 아까 한 10 10 상훈이가 계산 잘해 계산기 두드려봐 닭쌤 오늘 출근 안하셨나 나중에 출근하시면 어디 있을까요? 알람 맞추려 몇시 밖에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렇게 옷이 안 나오지 않아? 아니요 다시 음 어디에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몇 개 인사했지 이거를? 저희 2만장 2만장 내 킨도 있으심 선생님 만장이 남아있다 어 내가 보기에 만장 더 남아있을 거 같아 이 집이 며칠이나 영업한다고 하하하하하하 이런 진짜 자동 아 잠깐만 재점인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네? 어? 아니 밑에 재점 까졌어 아니 아니 뭐 국수 넣고 이런 거 아니고? 아 국수 안 넣었어 배불러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스시 첫 번째 스시 자 이분이 스시도 하시던데 야 그때 처음에 이진욱 셰프님한테 배울 때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어? 그때 자 이게 생선이 알아 맞춰봐 저거는 그거네 심하지 심하지 김매다이 광어 얘는 쿠에 쿠에 아 쿠에 다금바리 자바리 아유 너무 쪼끄매가지고 형 내가 못 알아봤어 이거 아 이거 어느 거 같아 아 아 비념되는 말 형 너무 작은 거 같은데 양이 차 한잔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유 나 오자마자 이걸 내줬어야지 국물이 필요했어 어우 너무 맛있다 진짜 지겹다고 넣어가지고 음식이 그렇게 땡이지는 않은데 광어 광어 안에? 광어 지느러미를 넣어서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초점은 광어 이건 일본 광어의 한국 지름인거지 한일 화합의 음식이야? 응 아 이거는 꾸에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금바리 자바리 비티블러가 잠깐만 이거는 김메다이에요 자 이게 금눈동 김메다입니다 저 아무것도 안해요 아 그래요? 같이 이렇게 자 이거는 줄무늬 잔댕이 치마하지? 약간 짧은 느낌이 드는데 꼬지마 가고 싶은데? 얼굴이 지금 아니 다른 데만 안해도 다행이에요 다음 스시에 와사비 이만큼 꼬지마 다음에 다니엘 박정진 셰프가 나루마 형한테 얘기해서 자기 일요일 오프니까 응 날 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여기 온다고? 응 그런데 무서워서 수제 못하는 와중에 그 주말 토요일 아침에 내가 노량진에서 전복 사는데 네 어떻게 해요? 매주 나오세요? 그 집의 큰 전복은 호지마 아니면 다니엘이 산대 그 셰프님이 사면 내가 살게 없어 뭘 빠지려고 이거는 시로웨비 낀 돗대기 새우 세우 응 베스트 댁 그런거지? 유튜브를 사람들이 올리기 시작하니 그가 지금 유튜브에 덕분이 완전히 안 오고 안 있으니까 살짝 이거는 레몬하고 예즈도 다 간장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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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약간 그 어그로 그게 좋은데 약간 어그로 끓기 좋아 자 이제 특툼 푸른 생선이 고등어 그 다음 맨 오른쪽은 전어 가운데는 청어 이건 전어입니다 뭐라고? 얼마씩만 해도 생선 세대시키기가 참 좋아볼게요 아니 왜냐면 진짜 케이프가가 잔다 머리 쪽도 되겠지 그 청어? 꽁치 꽁치 2주 이상 쉴 거면 위에 얘기해야 되고 그게 안 입어요 아 그렇죠 네 왜 또 그러고 아니 뭐지 자 요거는 고등어인데 뭐랑 좀 안 예쁘네 근데 아까 고등어가 컸어 맛있네요. 이거 맛있어. 아 고등학생. 됐어요. 자 이거 원한 가리베리다. 그러게요. 이거 안돼. 이제 3분의 1 밥도 안 왔어. 이게 상의 없게. 이거 또 언박싱 이런 거야? 네 언박싱. 이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의 LMS면 혹시. 얘는 샤넬. 샤넬. 4번. 저 숫자가 무슨 뜻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이거는 이거는 히가시자왕가? 라는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얘가 4번 경매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4번째다? 네 번째. 네 번째로 비싼 거야. 그리고 얘는 아후눈이로 넘버워. 아. 말동성게. 저거는 보라성게. 이거는 다 드셔도 되고 이거는 한 3분의 1만 먹을게요. 저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물이 삐죽삐죽하게 다시 튀어나온 보라성게고 요게 이제 요게 색깔 진한 게 우리 말동성게. 와 콜라가 진짜 약간 미장이 약해요.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테이스팅 하나 하고 오늘 티시로. 아 이게 테이스팅. 아아아아아아. 따로따로 먹어봐야 돼. 노란거 먹어보고 진한거. 자 왼쪽이 아까 얘기했던 말동성게 오른쪽이 보라성게. 하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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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은거 같아. 에이. 아 근데 그거보다 일반적인 그 물건의 그 음식의 가격보다 많이 비싸면 그게 돈 맛이지. 예를들어 김치찌개가 3만원 하면 돈 맛이겠지 그리고 뭐 일단 그냥 그 자체가 무조건 돈 마신게 캐비어하고 뭐 화이트 트러플 정도? 블랙 트러플은 쌓인거에요 솔직히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 저것은 해야된다 와 짱이다 또 먹으면 되잖아 너희 여기 들려봐 야 무슨 논이였지? 노란게, 모라사키, 주황색이, 바오 논이 사실 바오 논이가 그 말똥성게가 맛이 더 진하지? 근데 바오 논이가 사실은 그거를 그 계절을 좀 더 많이 넣어 지금 되게 부드러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아니면 저 말똥성게 써서 못 먹어가지고 사실 맛 자체가 진짜 맛있을 때 먹으면 저 말똥성게 바오 논이가 더 맛있지 근데 더 맛있을 때가 많지가 않아 지금이 그럼 그럼 지금이야? 아니야 여름이야 아 오늘의 참치는 진짜 참치 너무 아름답다 참치가 너무 아름답다 근데 요방은 왜 이렇게 찌우고 요방은 재료방 아유 딴집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옷방이라든지 그런 방이 아니야 재료방 지금 보이려고 완전 나갔어요 문을 너무 열어놨더니 영화를 떨어졌던 것 같아요 참치 악감인가요? 응 그래 참치 등살이 뭐 아니 처음 시작할 때 모르겠어요 아 아 아 그렇구나 하루 아이씨 예약 좀 하는게 모르겠는데 네 여기 주도로? 주도로 같은 거 중 뱃살 뱃살 중에 중간 기름기가 중간 정도 있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참치없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참치없다 이거는 이제 참치 뱃살 5도로 참치 뱃살 5도로 아시면서 일부러 이렇게 방송을 맞춰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또 왜 슬라이서를 또 익숙한 거 쓰시는구만 이건 조금 해야 돼서 그거 알지? 한복 갈 때마다 만원, 2만원, 3만원 하는 거 자 이게 대구 1위 치라꼬 넓게 잘리는구나 얘는 네 비슷하다 역시 슬퍼하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아 누가 안 먹었어? 나 아직 안 먹었어 근데 이 슬라이서는 블랙에는 안 좋다 아니 화이트에는 아 두꺼워서? 어 너무 두껍게 쎄 이제 이러면 매장은 좋겠지 그럼 고기맛스 뭐야 이거는 참치맛기 근데 다니엘 형이 다 좋은데 아직도 막기는 좀 모양이 안 나오는 거 같아 언젠가 보니까 조금 늘은 거 같기도 하던데 초반에 막기를 진짜 못했어 쓰시는 쪽 할 때도 그치? 이래서 날 못 오게 이게 뭐야? 부챗살이네? 저게 부챗살을 저렇게 부친 거를 거기 백송에서 하는 거야? 네 저거 하나 형 들고 뜯어보세요 응? 이거 좋다 이거 뜨겁잖아 저거 뭐라 형이 들고 뜯어야지 그 팔로워가 야 내가 들고 뜯는 거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겠니? 아 진짜 이게 아 이렇게 지금? 부챗살 가운데 이게 낙엽살이라고도 하는 아 또 시키는 거 해야돼? 네 해야돼 확실하신 분? 근데 한번더 Snydy 오오오오오오오하시는 분? 고은색 조금 더 원시적으로 뜯어지면 호 res aterial 텀세한 남자라 와 대박이다 맛은 진짜 맛있다 어떻게 먹어야 돼? 저거야 저거 와 구찌 살까? 근데 사실 다니엘 오마카스가 제일 좋은 게 국적, 장르 이런 게 다 없잖아 그냥 무조건 맛있는 거 다 먹는다 스시먹고 고기만 언제나 스시먹는다 한 번도 이런 적하고 싶어 왜 스시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지 오리도 먹고 닭도 먹고 아 그렇네요 안 뜯어지는데? 안 뜯어지게 아니라 다 뜯었는데요? 그게 다 뜯어서 오빠 닫으셨네 뭐야 뭐야 완전 깨끗한 걸 알아요 지금 오 저거가? 솥밥 고기 솥밥 그러면 이왕 화이트 트러플이 남았으니까 우리 솥밥도 화이트 트러플 솥밥으로 아니 블랙 트러플은 남겨도 화이트 트러플은 남기면 안 되잖아 불 다 넣고 블랙 앤 화이트 뭐 부었다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어? 이게 뭐야? 또 뼈를 굳이 또 넣는데 저 또 야 고적불 안 끝났어야 돼 덮는다잉 얼마나 아니 여기에 밥해서 조금 올린 다음에 입구를 한 스푼 아 여기에 밥해서 조금 올린 다음에 입구를 한 스푼 불쪼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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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뭔가? 그거 그 입지 우와 아니 이거 이게 나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꼬지마 꼬지마보다 다닐일이지 아이 그럼요 눈빛 안 들려? 못 들은 척 해 저기 아 지금 이게 비